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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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그만 만덕이랑 가을이랑 사이가 제일 안좋아요 다른 개들하고 가을이가 잘 지내는데 이제는 만덕이하고는 이상하게 서로 사이가 안좋더라구요 같은 룸메이트면서 뭐 뭐라고 응 뭐라고 운동장에 들어가서 놀고 싶다고 응 그래 그럼 운동장으로 들어가지 뭐 운동장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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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식 들어와 들어와 밖에 있지말고 들어와서 놀으라고 친구들이랑 랩랩랩 지포 이리와 나가자 나가자 이리와 안녕하세요 지포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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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탱 나와 가을이 너 있었구나 나도 나오고 가을이 새친구들이랑 인사해봐 가을아 치포라고 해 치포 치포 불식업 치치 치치만 데려왔어 아 포포 여기 있구나 포포야 가을이 인사했어 응 포포랑 인사했어 새친구랑 욕좀 하지 말고 욕해 냄새 맡으면서 속으론 좋지 이제 다른 애들이 친구들이 좋지 욕하지 말고 피포나 입이 거칠어 넌 이렇게 불량해 보이잖아 해 음 은총 받아라 은총 은총 받아라 은총을 받아라 너희들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가을아 나와서 먹어 은총 뽀뽀 안가? 은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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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식 맛있어? 아이고 맛있게 먹네 우리 수식이 응? 선물점 장사도 접고 응? 우리 먹고 있어요 형 선물점 장사도 접고 영수증 많이 먹었어? 응? 많이 먹었어? 어? 여기 하나 있다 여기있다 여기 여기 먼저 발견하는 개가 아니다 네 은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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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총